뉴욕이랑 우울자! 우와! 안녕하세요! 뉴욕입니다! 안녕하세요! 뉴욕입니다! 오늘 뭐 할까요? 아니에요! 엠보 만들기를 해볼게요! 짜잔! 오! 엠보 완성! 이거 뉴욕이 타도 튼튼한데? 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! 분리도 된다고! 우리 뉴욕이 타볼까? 우리 뉴욕이는 엠보 위에도 한번 태워볼까? 일로 와봐! 셋! 탈 수 있을까? 안 부서질까? 하나, 둘, 셋! 앉아봐! 오! 우리 뉴욕이 앉아도 튼튼하다! 우와! 우리 엠보 팝 어디 가볼까? 병원 가야죠! 병원 가야죠! 엠보 사고 병원 가야죠! 저 또 맞으러 갈까? 아니에요! 어! 조심! 아야야! 이렇게 슬프도 위험해! 아니야x2 자! 내려가보자! 뉴욕아 내려올게! 뉴욕이가 앉아봐! 오! 뉴욕이 엠버 책상 딱 좋다! 우리 뉴욕이! 엠버 기념으로 친구들도 태워주자! 와! 엠버가 엄청 크니까 이렇게 많이 탔는데도 자리가 많다! 오! 좋은데? 뉴욕이 엠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한번 들어가 봐! 네! 오! 뉴욕이 여기 숨을 수도 있겠다! 오! 뉴욕이 엠버가 문 뚜껑 닫아줄게! 닫아줄게! 다리 세워봐! 오! 완벽한데? 오! 오! 요거 봐요! 분리수거 했어? 뭐? 분리수거 한다고? 분리수거 한다고? 엠버 벌써 분리수거 잘하는 거야? 친구들 다 어디갔어? 밑으로 들어갔어? 어허허허허허허 거기다 뭐하는 거야 친구들아? 근데 이렇게 꺼내면! 아하하하하하하 안돼 꺼내지 말라고! 친구들 가둬버리는 거야 지금? 짜잔! 종이 엠버 또 있지롱! 고! 오! 이야 엄마 엠버 아기 엠버인가? 엄청 아기! 아빠! 엄마! 이쪽은 애기! 이 엠버도 옛날에는 컸었는데 거대 엠버 옆에 있으니까 완전 귀여워졌다! 아기 엠버들인데? 엠버 모여라! 엠버들 다 모여라! 엠버 다 모였다! 차례대로! 와 의자가 진짜 튼튼하네 내가 할거에요 내가 안 죽어요 아빠가 앉아도 컸고맞다! 뉴욕이는 거기 엠버 밑에가 더 좋은가봐 자 그럼 그러고 들어가서 뭐 하는거야? 여기 숨바꼭질 해야겠네?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운을 낳는다 얘들아 밑에서 뭐하니?! 나 병원가려고 병원가려면 위로 타야지 Virus 지나가면 너네들 갔어 vas에 의자에 서서할 것 같아 엄청 튼튼하거든 정말 신난다! 우와 멋있다! 오 조심해! 엄청나다! 오 뉴욕이 손 조심하세요! 오 우리 뉴욕이는 타요 자동차에 탔네? 우리 끌어줬잖아! 끌어줬잖아? 엠벅콩을 끌어달라고 하자! 타요가 이제 좋겠다! 친구가 생겨서! 오 엠버 얼굴이다! 뉴욕이 안녕? 나는 거대 엠버야! 엠버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어 그러네! 엠버가 남자였나? 폴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! 타요랑 놀고 있어! 엠버 친구 만들어줄게! 그 친구만 태워줘! 다른 친구도 좀 태워줘! 나만 태워줘! 나만 태워줘야 돼! 나만 태워줘야 돼! 너머 탈거야? 오 친장이들! 오빠 더 빠져! 오! 네가 더 빠져! 엠버! 오 이제! 엠버! 그 친구 이름 뭐야? 엠버 옆에 있는 친구? 몰라요! 지금 다 까먹었어! 덩풍대에 엠버! 오! 동시에! 헬리! 헬리! 헬리 왜 날지를 못하니? 헬리야! 왜 날지를 못하니? 헬리야! 왜 날지를 못하니? 폴리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! 네! 뉴욕이가 아파서 병문원 온 거야? 헬리야! 헬리야! 뉴욕이 기침하잖아! 친구들 걱정도 안 해주는 거야! 헬리야! 거대 엠버가 뉴욕이를 병원에 데려다 줄 거야! 그치? 그러니까 뉴판을 열심히 만들어요! 안 해도 돼요! 안 해도 돼요! 안 가도 돼요? 밀리! 밀리 맞나? 몰리! 몰리! 몰리? 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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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레! 자! 다음 선수들 대기하세요! 다 대기! 대기! 대기해 주세요! 대기해 주세요! 몇 명이 한꺼번에 출발하나요? 3! 4! 1. 5. 7. 8. 9. 10. 10. 10. 10. 12. 10. 12대 나 한꺼번에 줄여서 왔다! 놀랍 출발 놀랍 누가 누가 잘하나 떨어졌다 뒤에 숨고 내면 왜 다 떨어져 다 떨어지네 다 떨어져 이쪽이 왜 미끄러워 이쪽 미끄러운가봐 당연하지 여기 미끄럼틀이 잖아 오우 1점 2점 친구들이 왜 던지는거야 미끄럼틀이 세워달라고 던지지 말라고 고대엠보 고대엠보 도와줘 고대엠보가 지금 만드는게 너무 힘들다 고대엠보 우리 다 병원가야되게 생겼어 미안해 친구들 뉴욕이가 우리를 다 집어던졌어 고대엠보가 쉽지않네 어 그래도 이제 조금씩 되가는거 같다 이거 만들고 지금 묘파가 엠보의 실력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거야 오늘 쉽지가 않군 엠보야 잘 부탁해 엠보는 웃고있구나 오우 되게 많이 뛰었다 보이지도 않아 너무 멀리가서 폴리 폴리 어이 이거 젤 성공하지 에이 왜 다리 이쪽 가는거야 엠보야 이리 나와 너 길을 잃을지도 몰라 어서 엠보를 구출해줘 요요가 엠보야 이리와 자 드디어 엠보 얼굴이 완성 와우 힘들었어 엠보 닮았나요 똑같네요 엠보 닮았어요 네 엄청 똑같아요 자 옆에 바퀴도 똑같나요 짜잔 엠보 엉덩이 짜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들 병원에 다 데려다줄게 뉴욕이도 기침하니까 같이 병원가자 병원가서 주사 한대 맞고 오자 아유가 또 하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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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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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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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